계세요, 누구? 이야, 뭐야 이거? 말이도 안 된다. 피카소라고 써 있어, 밑에. 이게 이제 삼국시대 때 거니까. 삼국시대? 예, 예. 보여드릴게요. 저 금고에 얼마나 치가 있냐고. 금고에 내가 볼 때는 한 100억은 들어가 있어. 더 있지. 한 15억 정도는 할 일쯤에. 15억 정도는 할 일쯤에. 17억이에요. 17억이에요. 이게 들기 위해서 17억이에요? 예. 제일 비싼 물건이 뭐예요? 이건 돈으로 사실 논할 수가 없는 가격인데. 계세요, 누구? 이야, 뭐야 이거? 말이도 안 된다. 피카소라고 써 있어, 밑에. 이게 삼국시대 때 거니까. 삼국시대? 예, 예. 보여드릴게요. 저 금고에 얼마나 치가 있냐고. 금고에 내가 볼 때는 한 100억은 들어가 있어. 더 있지. 한 15억 정도는 할 일쯤에. 15억 정도는 할 일쯤에. 17억이에요. 17억이에요. 이게 들기 위해서 17억이에요? 예. 제일 비싼 물건이 뭐예요? 이건 돈으로 사실 논할 수가 없는 가격인데.